한국 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가 지난해 미국 특허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3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미국 특허종합평가는 미 특허전문기관인 IPIQ가 전세계연구소와 대학, 정부기관 등 288개를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애트리는 기술력지수 531.57점을 획득해 1위에 올랐습니다. 애트리는 미국 특허청에 883건의 특허가 등록돼 2위인 MIT의 301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산업영향력 점수는 0.94점으로 10위권 평균인 1.7보다 낮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위 10위권에는 미국기관이 8개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100위권에 포함된 국내기관은 카이스바, 서울대, 키스트, 포항공대 등입니다.